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뭐 오늘 많은 걸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 영화는 정말 뭔가 참 획기적인 영화일 수도 있고 정말 새롭게 젊은이들의 감각으로 풀어낸 어떤 이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사를 잘 써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끝으로 우리 감독님 먼저 또 팬 여러분들께